9월 모의고사 나처럼 벼락치기 하지 말고 제발 미리미리 한번 준비하는 건 어떤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니죠.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 겨울이었죠? 선생님이 망언으로 시작해요. 망언은 아니야.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한식조리사 딸려고 그때는 마음이 있었지만 뭐랄까 이 자만심과 오만함 때문에 벼락치기. 가짜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냥 망한 그 캐스트.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캐스트를 보세요. 선생님이 배너에서 캐스트 들어가면 있습니다. 벼락치기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명히 벼락치기 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죠? 여러분 9월 모의고사만큼은 그런 마인드 다 버리고 어? 선생님이랑 같이 이 9월 학력평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9월 학력평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있는 3월, 6월 이런 학력평가와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월과 6월 때는 잘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 그럼 9월도 뭐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그죠? 그럴 확률이 높거는 안 돼. 9월은 챙겨야 돼요. 강하게 바랍니다. 9월과 11월은 해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약간 등급별로 나눠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넘어갈게요. 일단 일정을 잠깐 봅시다.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인천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9월 6일 정도면 아마 이 퀘스트가 공개되는 시점으로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3주 정도면 그래도 공부할 만해요. 대비할 만하다고. 벼락치기 아니란 말이야. 할 만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퀘스트를 보고 난 이후로부터 살짝 계획 한 번 세워서 공부 한 번 해보자고. 범위는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은 도형의 방정식까지예요. 그러니까 고1 과정 처음부터 다항식부터 도형의 방정식까지. 이제 범위가 막 늘어납니다. 고2는 수원 전범이고요. 수2는 함수의 극한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2의 함수의 극한은 여러분 고2 학생들 뭐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고1에서 우리 학생들 원해방정식이나 도형의 이동 있죠? 거기 안 들어간 학생들 있지? 1학기 시험 범위에. 2학기 때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9월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거 충분히 변형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안 챙기는 게 바보인 거야. 선생님, 나왔던 것만 복습하면 되죠. 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지. 이왕 할 거면 다 하는 게 낫지. 미리 미리. 알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 왜 9월은 6월과 3월과 좀 다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반드시 챙겨야 되는 단원이 있어서 그래. 어디냐면 그래, 다항식 틀려도 돼. 항등식 틀려도 돼. 거기 집중적으로 안 봐도 돼. 나 지금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버려도 돼. 하지만 2차 방정식이 나온다면 2차 부등식이 나온다면 빼먹었는데 방정식 함수 같이 있습니다, 원래. 2차 함수 같이 나온다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분명히 4점짜리 난이도로 조금 수준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심지어 뒤쪽에 원의 방정식이 있죠. 원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딱 올라가잖아?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의 세트거든? 지금은 고1이어서 2차라는 말이 붙지. 2학년만 올라가면 함수 방정식이라는 말이 2차가 아니라 3차, 4차,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렇게 바뀌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만약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거기에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2학년, 3학년에서도 비슷하게 아이디어화 돼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야라는 용어만 2, 3학년 때 바뀔 뿐이다. 함수, 방정식, 부등식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대로 연결된다. 그러니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부터 모의고사 대충대충 넘기면 너네 2, 3학년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렇게 세 파트들 거기에 원도 중요해서 원까지는 여러분이 좀 잘 다져놔야지만 고학년이 됐을 때 편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하면 안 되나요? 미리미리 하자니까 그러다가 벼락치기 된다고 나처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들여놓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학기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원이나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2학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세요. 챙겨야 되는 단원들을 소개한 거예요. 함수가 좀 빠졌는데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원래 한 세트여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고2 고2는 뭐 말할 게 없지 않을까? 고2가 9월 모의고사를 안 챙긴다? 수능을 안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수원이 전범이잖아요. 수능에서 수원은 전범입니다. 수2도 나오잖아요. 수능 과목이에요. 공통이잖아요. 왜 안 하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 좀 알려줘. 안 하는 이유. 선생님, 내신해야 돼서 바쁜데 저희 학교는 내신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인데 집어치고 왜? 무조건 수능을 안 본다는 자신감? 뭐랄까? 나는 죽어도 수능을 안 볼걸? 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학교라도 수능을 100% 안 본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단 말이야. 항상 대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능에 대한 마인드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이 전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까먹습니다. 까먹으면 무슨 일 벌어지는 줄 알아? 너네 고3 되는 그 겨울방학 때 수원 다시 처음부터 공부한다. 까먹었다고. 가뜩이나 중간기말할 때 수2에 올인할 텐데 그때 수원 잘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야. 중간에 껴들어 있을 때만이라도 좀 공부를 하셔야 안 까먹어요. 진짜 망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여러분 주워들어서 알겠지만 수원2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비중이 수능에서도 수원2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선택 과목의 포커스보다는 공통의 포커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좀 준비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 조금씩 실력 늘고 발전합니다. 봐야 되는 단원들 정리해드렸고요. 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봅시다. 최소예요. 이 말을 잊으면 안 돼. 더 풀어 가능하면. 2, 3개념 모의고사는 한번 푸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모르면 여러분 메가스토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제은행 들어가시면 옆에 뵈에 기출 문제 모음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다 나와 있거든. 최소 2개념 모의고사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다 찍어놨어요. 미리 풀어보시고 모르는 개념들 찾아보시고 어려운 문제들 해설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얼마나 요즘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개념이나 공식들 한번 정리하시고요. 사실 근데 목표 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죠. 왜냐? 내가 목표, 내 등급이 현재 모의고사 등급이 예를 들어 4등급이야. 그러면 왜 30번 문제를 풀고 있어? 그건 안 못 풀지.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건 못 풀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강하게 말하는 거야 이것도. 무슨 4등급이 30번을 풀고 21번을 풀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 4등급인 학생들의 목표는 그나마 좀 쉽게 나오는 4점짜리들은 꼭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그 전략으로 공부하고 복습하셔서 목표 등급을 3에서 2로 올리겠다라는 걸로 가야죠. 다만 1, 2등급이야 현재 등급이. 그러면 30번 같은 거 고민해야죠. 좀 더 어려운 문제들 더 고민해야죠. 그 학생들은 많은 것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해설 강의 도움받거나 뭔가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생각을 조금씩 더 확장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등급에 따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좀 많이 푸시는 게 좋아요. 많은 문제, 많은 면도를 전부 공부하는데 이 전부는 2, 3점 제외. 그죠? 1, 2등급 목표는 3점짜리는 그 어느 정도 다 맞출 거거든. 그래서 4점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좀 절약하자고. 킬러는 먼저 고민한다. 바로 해설 강의 보지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 안 되면 해설 강의 보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 고민하시는 게 좋은데 그 정도 계속 고민해보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아요. 1, 2등급 목표는 킬러까지 고민하는 습관 한번 드려보시고. 3, 4등급 목표면 이 정도 기출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킬러는 뺍니다. 21번, 30번은 빼셔도 돼요. 29번도 빼도 돼. 근데 29번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도 있긴 하거든. 아휴, 빼자. 3, 4등급 목표면 빼세요. 내가 그냥 다 정해줄게. 21, 29, 30 빼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 정도 빡세게 공부하고 돌리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있는 자이스토리나 마다텅이나 이런 시종 문제집들이 있죠. 시중에서도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다고. 그게 있으면 그걸로 공부하셔도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로 딱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3, 4등급 목표는 3점짜리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쉬운 4점들까지 정복하는 것 이해됐죠? 그 외 등급 선생님, 나의 등급은 5등급이랍니다. 목표 등급이 그러면 5등급이거나 4등급이거나 한 이 정도 되는 애들 있죠. 자, 4점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학생들은 그 한 2개년에서 3개년 기출을 푸는데 다 푸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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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점 빼고 다 푸시라는 거예요. 3점 먼저 그래서 3점 먼저 맞추시면 2, 3점을 맞추면 48점이 나와요. 48점 나오고 현실적으로 4점짜리 나머지 찍어! 그래서 한두 개만 좀 더 맞추면 등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목표는 3점까지는 다 맞춘다가 목표고 4점 중에 그래도 할 만한 4점들이 있어. 조금 쉬운 4점들, 번호 때가 그런 4점들은 예를 들어 16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전해볼 만하고 15번 같은 것들 그 정도 앞쪽에 있는 4점들까지 맞추는 걸 목표로 해서 등급을 조금 올려보자. 4점짜리도 내가 도전하고 맞출 수 있구나에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4점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좀 양치기 느낌 쉬운 걸 양치기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여러분이 데뷔하신다면 난 충분히 성적, 등급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이 캐스트를 보고 난 이후로부터 주말 정도를 시간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한두 시간 정도씩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힘들면 월수금 정도만이라도 조금조금씩 투자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게으르게 살지 말자고 벼락치기 하지 말자고 나처럼 되면 안 되니까 아, 선생님 맨날 캐스트 끝날 때마다 쓰는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준비하셔서 옆 친구, 부모님, 학교 선생님이 너의 등급을 보고 놀래게 왜 너무 낮아서가 아니라 엄청 발전했구나. 엄청 열심히 했구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이번에 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캐스트 보고 자극 받아서 함께 공부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캐스트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유익한 캐스트, 재밌는 캐스트 많이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